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우선 9690번님이 문의하신 종목인 신라젠을 문의하셨는데 신라젠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을 8만4천원에 사셨고 지금 30%를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가격이 7만2천7백원인데요. 실질적으로 8만4천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사실 조금 높은 가격이죠, 사실. 조금 높은 가격이고 우리가 신라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임상 3상이 그냥 될 것이다. 되니까 지금 가격이 상관 있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라젠도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인 적은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매출은 나타나지면 흑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삼상 바로 이 팩사백 자체가 지금은 성공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린다면 뭔데요? 이게 지금 얘기할 거예요. 궁금해요. 갑자기 얘기하기 싫어졌어요. 농담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전 임원들이 문은상 대표에게 지금 소송을 몇 건 걸려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회사 자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팩사백이 무조건 성공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2015년도 임상 3상을 돌입을 하고 우리가 3상이라는 것은 모집기간을 포함해서 약 4년에서 5년을 잤거든요. 그럼 2015, 16, 17, 18 맞죠? 18년도 말이나 19년도 초에 결과가 조금 나타나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그 결과를 지금 보시면서 기다리실 필요가 있으세요. 하방은 어느 정도 항상 지지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3상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심리에 쉽게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조금 손해가 나 계시는데 조금 더 힘내시면서 차라리 추가 매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반등파동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995 하나번님이 22만 9천원에 35%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오, 하락 추세였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2차 전지 분야에서 삼성 SDI, 포스캠텍,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그림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목군이 결국에는 하단에서 1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6만원까지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2차 전지 분야가 반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을 꼭 사야 하는 매력 포인트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만큼 올랐으면 안 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신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주가 자체가 반등 모멘텀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는 실증 말고 다른 여타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파실 필요는 없고 다만 반등파동을 조금 기다리시되 그 반등파동을 한 22만원 전으로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또 한번 같이 보시면 다음 종목 아세아 제재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분이 아세아 제지를 최근에 한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은 항상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주가 추이를 지금부터 한번 2014년부터 보시면 큰 움직임 자체는 없거든요. 하지만 항상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얼마 정도 나오냐. 그러면 평소 때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뭐 이런 데 보시면 하루에 거래량이 8,300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 다음날 뭐 이런 데 빠질 때도 보면 거래량이 한 3만 3천주. 뭐 거래량 자체가 3만주에서 4만주 왔다 갔다 하는 종목군이거든요.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오르고 나면 거기에서 까딱 잘못했다. 그러면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그냥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주주가 올랐던 것이 뭐 펄프 가격 이상이 그런 부분 자체는 작용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항상 뭔가를 살 때는 나갈 수 있는 길은 마련해 놓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반등해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자리에서는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청자님이 본인이 조금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조금 반성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보시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뭐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잘못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해보고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종목 상담을 문의하시면 제가 좀 이따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8288번입니다. 직접 또 홍보를 해주시네요. 다음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이분이 이제 15만 원에 414355님이 지금 30%를 보여계시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요. 차트를 모든 것들이 차트에 나와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 자체가 있는 종목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물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반등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부분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회사 대표의 횡령 배임 사건은 절대로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구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것인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달 뒤에 거래 재개가 될지 아니면 1년이 걸릴지 그것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규적인 매수가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삼성물산이 싸다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까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매수에 대해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주식은 주가가 반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5만원에 들고 있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그래도 이거는 종목군이 조금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갈아타셔서 회복도 가능한 시장이니까 시청자분이 저의 말을 조금 기담아 들으셔서 한번 진정성 있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세아 지지랑 삼성물산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좌 손해받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종목 잠시 후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 상단에 나가고 있죠. 빨간 글씨로. 023-3366-888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문자 게시판도 볼게요. 어떤 종목이 접수가 돼 있을까요? 이분이 사신 곳에는 진눈깨비가 지금 내리나 봅니다. 소리이신가 봅니다. 제가 방금 볼 때 진눈깨비 좀 오더라고요. SAT를 궁금해하셨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 기술 투자도 들어왔고 이마트 앞으로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연우는 상장 후에 100%까지 비중을 두고 사셨던 분도 있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요즘 인터넷 관련 주, 대세주요. 카카오 매수가 9만 2,100원, 90% 비중 상당하십니다. 목표가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점검 부탁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에스코넥 종목도 들어왔고 코스피 레버리지도 들어왔습니다. 이 밖에 대화재앙, 미코, 연우, 아이리버, 아세아지지 해드렸죠? 동양물산, 뉴프라이드까지 한번 접수 도와드렸습니다. 3개 꼽아볼까요? 네, 그러면 아이리버, 우리가 아이리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연우를 두 번 보내셨는데 연우도 한번 같이 보죠. 연우 마지막으로? 그리고 한번 위에 한번 같이 올려볼까요? 맨 위에 아까 전에 우리가 맨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진눈깨비 내리신다는 분. 제가 그 진눈깨비 차에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센치에 쓰신 분의 SAT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아이리버부터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이분이 일단은 가격대가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신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132원이 나오는 건데 비중이 25%면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이리버에 대해서 앞에서 호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한 번 더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조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7,150원까지 오늘 그래도 반등 나오는 상황인데 자, 이 기업은 키워드가 딱 두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음원 음원 두 번째는 SK텔레콤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SK텔레콤이 음원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 아이리버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게 고품질 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처럼 막기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게 판단 잘 못해요. 하지만 전문가 분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헤드폰에 이런 음향이 나오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만큼 이제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기술력을 동반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SK텔레콤의 지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주가에 대해서 하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하반 경직성을 띌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가격대는 너무나 높은 가격대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힘들더라도 조금 더 참아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다음 종목으로 연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연우라는 종목을 이분이 이제 100%를 하셔가지고 한 번은 수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3만 원대에 한번 사셨는데 그때 이제 손해를 조금 보셨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2만 5,600원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연우라는 기업이 화장품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오판과 상당히 연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화장품 업종 자체가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지금 한국홀마라는 기업 한번 볼게요. 한국홀마 지난주에 해주셨는데 그렇죠. 반등이 올라오죠. 지금 화장품 중에 반등 올라오거든요. 그렇구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분들도 브랜드 화장품이죠. 다시 한 번 더 반등폭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연우라는 기업 자체가 화장품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밸런스상 여기서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추가적인 반등 탄력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반등 탄력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구는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님이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괜히 이 종목을 좋은 기업이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나쁘게 헤어지지 마시고 조금 더 좋은 기업을 상기시키시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네. S.A.T. S.A.T. 짓눈깨비 사요. 네. 네. 이분 얼마에 사셨던가요? 네. 이분이 이제 2,420원에 보유를 하셨고요. 이제 1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2,400원짜리가 지금 1,930원이 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짓눈깨비 보면서도 센치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2,420원이라고 하면 이런 매수 방법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420원 자리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420원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박수권 자체가 유지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뚫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20선 지지를 보고 들어가시는 스타일이세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박수권에서 매수를 상당 부근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하단이 깨지면 팔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련이 남는 겁니다 사실 거리량 없이 지금 그냥 흘러빠졌거든요 가랑비 어쩌는다고 조금 조금씩 빠질 때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또다시 투매가 나타나버리니까 그때는 손질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됐다가 이 가격대 1,620원 찍고 지금 반등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권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제오비주 그래서 잡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의 움직임을 조금 포착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이 종목권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주봉을 잠깐만 볼게요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 큰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보이시죠? 다른 데는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항상 하던 방법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익신을 했다 안 했다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 상당한 행보기간을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비중축소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나 여부는 비중축소 조금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권으로 갈아타신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종목들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못다한 상담은 내일도 또 상담 이어지니까 013-3366-8288번으로 종목 보내주시고요 7% 수익주의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